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여러분, 이상로의 메가 트렌드, 이제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시대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틀 안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바로 메가 트렌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 자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파도로 나눠서 봤을 때 오늘의 급락, 그리고 전일의 급락, 전전일의 상승, 이런 부분이 큰 의미를 둘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이렇게 자잔한 파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큰 틀 안에서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을 꿰뚫는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메가 트렌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주도주 매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군을 매매하면 어때요? 하락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매매를 했다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을 때 그 종목부터 오르는 부분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만 예를 들어서 한 번 같이 보시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군이 가장 늦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금요일부터 빠졌지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금요일날은 오히려 상승을 했었고, 오늘 하락폭을 키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다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제약바이오는 2020년도에 메가 트렌드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부터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활용했던 사례인데요. 우리가 2018년도 12월 19일날 바로 이 수소차에 관련된 원리와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상로라는 이름이 여러분들께 알려졌던 가장 첫 번째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이런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 자체를 미리 공부를 하고 그에 따른 관련주를 분류하고 이렇게 이제 수소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소차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트렌드 자체가 그냥 한낱 유행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천십팔 년 12월 19일 이후에 그때부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제인 케이 히터라는 종목.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종목군이 바로 충전소 관련된 시설을 생산하는 구축한 업체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이천십팔 년도 12월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지금 W 상에 대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바로 주봉입니다. 자 주봉상 네 가지 주봉이라는 것은 결국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만에 지금 수익이 백 퍼센트 넘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 종목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섹터가 함께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제인 케이 히터 말고도. 수소차로 분류가 되었던 이엠 코리아 같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자 단기간에 사천 원에서부터 만천 원대까지 약 이백오십 퍼센트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유니커라는 종목도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이천십팔 년도 12월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종목도 약 세 배 가까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종목만이 유달리 간다기보다는 이 섹터군 전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단기간에 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메가트렌드라고 자 결국에는 이 수소차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수소차를 보는 입장에서 과연 1년 뒤에 수소차가 한 대라도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충전소가 한 대라도 더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내년이 훨씬 더 이 수소차가 활성화될 수 있고 거기에 충전소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변할수록 이렇게 계속적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메가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런 수소차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약한 섹터군 중에 한계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변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큰 성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종목군도 함께 우리가 수소차에 대한 업종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런 업종군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안에 종목군들을 따로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 메가트렌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섹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 1월 4일날 이 파이브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다 같이 원리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때는 별명이 파이브지 아버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저의 이름을 검색하면 추천주 또는 KMW 오이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이 연관 검색으로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검색했을 때 제가 연관 검색을 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파이브지를 통해서 또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이브지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1월 4일날 남들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부분으로 이 파이브지 시장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은 큰 폭의 상승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그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KMW가 1년 만에 약 800%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에이스 테크라는 종목군도 약 300%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오이 솔루션이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13000원에서 약 55000원까지 약 500% 가까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것도 한 가지 종목군만 따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섹터군이 함께 상승하면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코로나 같은 이런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시대적인 변화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혁신적인 변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 큰 파도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거기에서 잔파동들을 우리가 모두 다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메가 트렌드에 대한 활용 사례를 같이 보실 텐데요. 2019년도 9월 11일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뭡니까? 요것이 바로 갤럭시 폴드의 힌지를 확대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갤럭시 폴드에 대한 슬로건이 바로 미래를 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래를 연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 이후에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KH 바텍이라는 종목 오늘도 강한 상승을 나타냈었지만 저희가 9월 11일 날 방송했을 때 가격이 자 얼마입니까? 8000원입니다. 그 가격 이후에 지금까지 26600원 고가까지 약 400% 가까이 300% 넘게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시장이 평가를 했을 때 이 폴더블이라는 것은 새로운 혁신 과제 또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폭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다만 주가가 오를 때마다 한 번만에 쭉 오르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주가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상승을 할 때 항상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올랐다가 조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한 흐름을 또는 시대적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다면 결국 이런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저가 매수를 통해서 좀 더 비중을 실을 수 있고 좀 더 그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그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이런 하락 자체를 견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장에서 급락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많다고 봐요. 그만큼 최근에는 스마트 머니가 많이 들어와 있고 예전처럼 수동적인 시장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들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그런 종목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해야 될까. 아니겠죠. 얼마 전까지 조정을 상당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우리 또 개인 투자 분들이시거든요. 그 말인 즉슨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미래를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메가 트렌드 종목분들은 여전히 귀에는 많이 열려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만. 이 메가 트렌드인지 이것이 일반적인 테마주인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제가 항상 요런 일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그림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기업들 다 한번 보세요. 제이피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월 달 그 에이씨 이십일 날 열리죠. 에이씨 씨오 같은 경우에도 유월 달 열렸고 그다음 주가 바이오 유에스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분들이. 한 번만에 기술 이전이 됐다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큰돈을 한 번만에 있던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라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번 미팅을 가지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든다고 해서 곧장 거기에서 그린 라이트가 터지느냐 아니라 했죠. 한 번 만나고 정을 쌓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야지만 그때 돼가지고 에로라고 하는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씩 터질 수 있고 기술 이전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제이피 모건 헬스케어 참여하고 에이씨 씨오 참여하고 바이오 유에스에 참여하고 에이씨 참여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뭔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뭔가에 대한 본인 피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달라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던 거고 최근 들어가지고도 주가가 상당히 변할 수 있었겠죠. 셀티론 헬스케어가 일월 달 제이피 모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함께 참여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만큼 올랐습니다. 약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 1위 종목이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자 다음 그림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삼성 바이로직스 줄여서 삼바 이 삼바 종목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지금 기업 총수에 대한 부종합적인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이 회사가 바뀌는 밸리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 자체에서 이렇게 눌림 먹어줬을 때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겠지만 시장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손절하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누가 과연 역사를 쓰고 있는 승자가 될까요.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자 여러분들 티비 보고 계시니까 승자가 되셔야겠죠. 자 다음 그림 더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도 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로 갑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ABA 바이오도 상한가 같죠. 자 마찬가지로 펩트론도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자 오늘 시장에서도 팜입시는 2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올랐을까요. 결국에는 메가트렌드 시리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2020년도의 메가트렌드는 바로 기술 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상 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술 이전 기업을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에 대해서 큰 폭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는 화재 화이자 제약이 식량 개발을 통해 가지고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2016년도 6월 달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못 샀습니다. 그럼 뭘 사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팡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SKNX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SKNX는 1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 2017년도 5월 달에 일진 모티럴즈에 대한 주가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포스코 케미칼이 2017년 7월 달부터 주가가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마찬가지로 4월 달부터 돌파하기 시작해요. 다 같이 움직이는 건 뭐다 결국 메가 트렌드가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패러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타 종목군들이. 전기차 관련이 다 올랐죠. 그런데 이 종목 보세요.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 번 올랐다가 빠져버리고 그다음부터 안 올라가죠. 자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해야 됩니까 테마주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주도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주도주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서 시세를 크게 만든다는 거고 시대적인 요구가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대형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대적인 혁신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인생 종목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반드시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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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